오늘 선거의 달인들과 함께 대전 뉴스 그리고 정치권 소식부터 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정홍원 전 총리의 경선 관리 전권 줬지만 그리고 당내 분란은 일단은 봉합됐지만 여전히 내지는 있습니다. 먼저 이준석 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 대표로서 모든 분란과 당내의 다소간의 오해가 발생했던 지점에 대해서 겸허하게 국민과 당원께 진심을 담아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견보다는 대동소의한 우리의 정권교체를 향한 결집 마음을 바탕으로 모두 결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혼란과 여럿의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이재명 기자, 이준석 대표가 당내 불화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자세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 특정 후보와 특정 캠프를 겨냥해서 경선 버스 운전대까지 다 뽑아갔다. 굉장히 격앙된 발언을 하면서 매운맛 이준석이었는데 굉장히 지금은 일종의 순환맛 이준석 같은 느낌. 어떻게 된 겁니까?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정리를 했었어야 되죠. 이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당내 분란이 불거지고 그것이 오히려 정권교체 에너지를 갉아먹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돼 왔죠. 그럴 경우에 원인이 누구한테 있든 간에 그 책임이 당대표한테 있는 거고 결국 당대표가 수습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글쎄요. 어제 사과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거친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서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사과는 늦은 감이 있지만 오히려 어떻게든 정리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지금부터 실천이 중요한 거겠죠.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정권교체라는 대의 속에서 모두가 다시 단합해야 된다. 그 책임이 이준석 대표한테 있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지금부터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원희룡 후보와의 녹취록 논란, 윤석열 캠프와의 이른바 힘겨루기 논란 이런 것들 다 이 대표가 사과한 겁니까? 명확히? 하나하나 사안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총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이 본인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인이 누구한테 있든 간에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 녹취록 파문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본인이 사안을 더 크게 만들었는데 일조를 한 건 틀림없죠. 어쨌든 당대표가 녹취록 공개한다는 진짜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던 거고 그런 점에서 본인이 사과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이 사과를 통해서 지금까지 분란을 일단락시켜야 될 의무가 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사과는 잘했다. 하지만 조금 더 빨리 이런 모습이 나왔어야 했다라는 이재명 기자의 돌직구 견해였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후보는 윤석열 후보 본인이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캠프 인사들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직접 사과하셔야 합니다. 이런 일이 후보의 승인이나 묵인 없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이제 더 이상 당대표를 흔들지 마십시오. 정권 교체를 하러 우리 당에 오신 겁니까? 아니면 당권 교체를 하러 오신 겁니까?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서로서로 사과도 하고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유승민 후보는 왜 윤석열 후보에게 당대표 흔들었다며 사과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사실 지금 이준석 대표와 나머지 대선 후보들 간의 갈등 국면이 있는 가운데서 사실 이준석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대선 후보는 별로 없었거든요. 기껏 해봐야 하태경 후보 정도가 초반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힘을 좀 실어줬는데 윤석열 총장 캠프 쪽과 얼마 전에 원희룡 지사 쪽 캠프 쪽과에도 굉장히 심한 갈등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당권 자체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모양새를 좀 많이 보여주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와 개인적인 관계, 친분 관계라는 의심을 많이 사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아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당권이 계속 흔들린다고 하면 실제로 대선 자체가 너무 많이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우려 속에서 유승민 대표가 이건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먼저 나와서 이렇게 이준석 대표를 비호한 정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경선 준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공정성 논란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공정성 논란이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정말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누굴 선임하느냐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이번 주 주말, 지난 주말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을 임명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그 공정성 논란은 확실히 불식이 될 것 같고 저 유승민 대표가 한 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분 관계 때문에 괜한 오해를 살 수는 있겠지만 이준석 대표 스스로도 어저께 공정한 경쟁을 이야기한 바가 있고 또 아주 합리적인 수준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의 저런 메시지가 당내에서도 아마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수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사모,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에서는 이준석 대표 사퇴 시위, 이준석 탄핵 규탄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대학주의 전쟁 호위원장 이준석 한 불러가고 국백운티를 조명한 한 이준석과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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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대표는 강력기 끝판한다! 그러자 윤석열 캠프에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고 하는데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장제원 상황실장, 어제 오전 성명을 발표했는데 윤석열은 윤 후보와 무관하게 활동하는 자발적 단체. 당의 단합 강조해온 윤 후보의 뜻을 존중해 집회를 자제 부탁한다라고 이준석 탄의 규탄 집회를 자제할 것을 호소하면서 사과를 한 당대표 그리고 집회를 자제하라라는 윤석열 캠프의 모양새가 맞물려서 당내 갈등이 봉합되어가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